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진사회의 기준으로 계량화된 각종 통계수치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가 장애인이 얼마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다는 기본인식은 물론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을 극복하는 나라가 됐을 때 그리고 장애가 불가능의 이유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할 때 장애를 가진 1년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따실 만큼 매우 활동적인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님의 휠체어도 밀어들이며 함께 활동하면서 장애인의 생활,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저는 장애인 저상버스를 시외, 광역, 고속버스로 확대해 운행하는 것을 쇼츠 공약으로 가장 먼저 약속 들었습니다. 아울러 개인 예산제 도입,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예술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도 차질 없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며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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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